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신호의 김유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은 오늘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이 드디어 FOMC 회의 첫째 날입니다. 시장은 FOMC 회의 결과 발표 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장세를 보여줄 전망인데요. 이러한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정확한 투자의 전략 우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채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마감시황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후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했지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0.38% 상승한 2,388.35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전일이 크레딧스위스 인수합의 소식에 상승 마감한 뉴욕 증시에도 불구하고 투심 회복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장세를 시현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 장세에 2차전지와 게임을 제외한 대다수의 종목들은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수급 주차별로는 기관이 나홀로 1,140억 원 순매도세를 보였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839억 원, 553억 원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4% 상승하며 802.53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그간 상승세를 보여줬던 애플페이 관련주들은 오늘부터 간편결제 서비스 개시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출해로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수급 주차별로는 개인이 나홀로 1,949억 원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53억 원, 14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마감 수요항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요일 신들의 매매신호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는 조용호 전문가님 함께할 텐데요. 지금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화요일,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새롭게 인사드리는 조용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용 굉장히 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방송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와 이번 달 지금 3월 달이죠. 이제 3월 달도 어느덧 마감이 됐네요. 그래서 어제랑 비슷한 수치로 이제 마감을 잘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의 강세 테마는 역시 우리가 리튬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드로 리튬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에서 또 좋은 결과를 얻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오늘 상세하게 또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의 이제 우리의 또 종목이었죠. 히든 종목. 그래서 라온텍 이 부분도 이제 또 3월 달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사마알미늄이라든가 엘컴텍 이런 종목들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저도 그 교육방 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드리죠.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실전형 매매. 실전형 매매. 아무리 우리가 머릿속에 이 지식이 있어도 이거를 실전에 이용하지 못하면은 저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실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장중에 같이 이 교육방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좀 얻어 가시면 어떨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또 얻으실 가능성이 높다.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캔들 강의. 캔들은 제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과 이제 계속해서 캔들 강의가 어느 정도 끝나면은 캔들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패턴이에요. 제가 지금 후행성 보조지표를 안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캔들이 첫 번째라고 하면은 이 패턴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향후에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어떤 패턴을 알면서 이거를 어디다 적용을 시켜야 되냐면은 우리가 실전 사례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돼요. 저 조영호 전문가는 이 실전 매매에 특화되어 있는 교육 전문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노란톡방, 교육방 오시면은 이런 것들 배우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실전 사례예요. 실전 사례. 다 실전 사례를 위주로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또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교육방에서 다 잡아드립니다.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뭐 관심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단순히 뭐 관심 종목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사실 실전 사례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며칠 전에 여러분들과 라온텍 같이 했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 교육방 오시면은 이런 부분들 배워가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상승장학형. 지금 제가 며칠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는 이게 유행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유행. 이제. 지수가 유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포인트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또 강조해서 또 자세하게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편하게끔 교재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교재 내용이 이런데 굉장히 잘 제가 일목요연하게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하시려면 동영상하고 같이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22강 내가 언제 봐. 근데 그러신 분들은 이 동영상으로 같이 보시면은 여러분들 진도도 굉장히 빠르고 또 머릿속에도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도 선착순 5분 USB 제가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만 있으면은 내용하고 동영상하고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5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육방 들어오셔가지고 동그라미 이거 하나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신청 방법 그리고 선착순 5분 해서 추첨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방송 중에 함께 해주셔야지 22개의 교재에 더해서 5개의 강의를 모두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요. 더욱더 인기가 많은 이 USB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5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승으로 마감하긴 마감했지만 FOMC 회의를 앞두고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조용호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하이드로 리춤 같은 2차전지 관련주 리춤 관련주를 제외하고서는 시장에서 대다수의 종목과 테마가 지지부진한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조용호 전문가님께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하이드로 리춤 리춤 관련주를 제외하고 지지부진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많이 실망한 분들도 있을 텐데 상승은 했지만 지지부진한 지금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시장 분석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장은 전형적인 정강후약 장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 지금 타이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증시해서 필요한 게 딱 어떤 건지 딱 아실 거예요. 지금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고 일단 무조건 한방이에요. 한방 지금은 얘가 지금 각도가 1번 각도죠. 1번 각도를 돌파를 못하면서 2번 각도인데 2번 각도가 살짝 이렇게 되는 그런 시그널을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하방압력을 받는 그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급등이 나와줘야 돼요. 급등. 시장의 반등. 굉장히 센 반등.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내일이죠. 당장. FOMC 금리 발표가 있죠. 금리. 이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은 0.25%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대로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과연 급등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들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캔들이에요. 이 캔들. 이거 핵심 캔들이죠. 핵심 캔들. 지금 주가가 여기서 바닥에서 쭉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걸려요. 그러면 얘는 자칫하면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추세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2,500 여기는 구경도 못했겠죠. 그런데 이 캔들이 나옴으로서 이 캔들이 나옴으로 해서 시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는. 지금 그 이후로는 지수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그런데 다시 회복을 해줬어요. 이 논리 때문에 지금 무조건 급등 나와줘야 돼요. 급등. 뭐 0.25가 나오건 아니면 금리 동결이 나오건 0.5는 현실적으로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일단 무조건 시장은 급등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증시 또는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때 주가가 급락할 때 이 세 가지 패턴 안에서 거의 다 나와요. 그런데 지금 코스닥, 코스피 모두 그 어떤 것에도 속해 있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 점은 우리가 안심할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차트가 비교적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봐도 지금 걸리는 데가 욕이고 여차해서 내일 있다가 미국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가 강세 보인다고 하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필요한 건 뭐다? 무조건 급등 한 방 필요해요. 급등 한 방.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이런 핵심 캔들이 나왔어요. 핵심 캔들. 핵심 캔들 이후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내리 꽂았죠. 내리 꽂았고 한 번 더 내려갈 거였으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일단 다 올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저항 때 돌파를 해버렸고요. 일단 이렇게 봤을 때 몇 가지 상승이 강하게 의심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단 이 정도로 했으면 어느 정도 상승 가능성이 어저께 유럽 증시라든가 미 증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어내리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외적으로 차트적으로 보면 충분히 상승 시그널이 우리가 봐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많이 얻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제 교육방 오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 실시간 속보라든가 그리고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오늘 같은 경우 리튬이라든가 리튬이 단순하게 강하게 가는 거를 떠나서 어떤 게 대장 주고 어떤 게 후속 주고 어떤 게 지수 레벨이 있죠. 그럼 내가 조금 더 덜 간 거 공략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오늘 바로 그런 상황이 오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단기 트레이딩을 했고 시장을 공략했고요. 그래서 노란톡방, 교육방 오시면 이런 부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잡으실 수 있고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육방 오시면 여러분들 오늘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거입니다. 오늘 지금 리튬 관련해서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금양 이런 종목들이 강세 갔어요. 강세 갔는데 하이드로 리튬이 주가가 레벨이 낮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지수가 똑같은 업종에 속해 있는데 좀 낮죠. 그럼 이거를 노린 거예요. 이거를. 이만큼의 강한 건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정성은 이게 보장이 돼 있다. 그 논리로. 그래서 안전하게 또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방에서 얼마 전에 뭐 엘컴테리라든가 사마알미늄. 이거는 이제 하루에 이날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서 또 좋은 수익을 냈죠. 계속해서 노란 톡방 그리고 교육방 오시면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아까 여러분들께 교재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잘 만들어놨고 여러분들이 이 교육 동영상하고 같이 보시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 제가 여기다가 USB에다가 이 교재 그리고 동영상 같이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착순 50분 한정해서 여러분들께 다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다섯 분 추첨을 해서 이 부분을 자택으로 택배로 도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조용호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리뷰 함께 봤는데요. 우리 노란 톡방 안에서는 장 중에 실시간 흐름 설명해 드리고요. 교육과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 무료 강의도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 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또는 문자 샵 008 2번으로 조용호 세 글자 입력해 주시면 지금 바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조용호 전문가님의 모든 기법이 집약되어 있는 PDF 기법서 선착순 50분에 한해서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다섯 분을 뽑아서 USB로 모든 온라인 강의까지 담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함께하셔서 모든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참여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세한 참여 방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장에서 핫했던 테마주, 과연 내일 장에서도 그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신들의 매매 신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투자 시그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신호는 매수 사인이고요. 노란색은 관망, 마지막으로 초록색은 매도 사인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신질의 매매 신호 시작합니다. 2차 전지 수요에 힘입어 리춤 관련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명 백색 석유라고 불리는 리춤은요.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에 동력을 공급하는 핵심 소재로서 경제적, 산업적으로도 중요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리춤 관련 주질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그럼 관련 주 확인해보시죠. 네, 온일장 핫테마 리춤입니다. 먼저 강원에너지 29.95% 상한가 마감했고요. 하이드로 리춤 9.7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조영호 전문가님께서 온일장 핫테마로 리춤 꼽아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바로 강원에너지입니다. 네, 온일장은 저도 상한가 마감했고요. 삼성 SDI 샘플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올해 상반기 본격적으로 수주 양산을 예정이라고 했던 이슈로 굉장히 오늘 핫됐죠. 그렇다면 오늘의 매매 시그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도 시그널을 들어주셨습니다. 리춤 오늘장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상승세를 지켜냈던 테마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전문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매도 시그널을 들어주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왜일까요? 네, 우선 시황 쪽으로 보면 리튬이 오늘 강세를 띈 이유는 유럽 CRMA의 기대감이 있겠죠. 그래서 강세를 띈 시황 쪽 이유가 있겠고요. 우선 저희가 지금 시황을 따질 때가 아니고 차트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큰 글씨로 써놨어요. 데칼코마니의 위력. 지금 제 교육방에 와 계신 분들, 강원에너지, 그리고 지애넌에너지, 그리고 제가 서울경제TV 이 방송에서도 이 차트 이미 여기 지금 주가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가, 위치해 있는 거. 벌써 이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지애넌에너지 때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도 계속 간다.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때 선 세계로 장인은 많은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선 세계로 추세를 판단할 수 있다. 이거 말씀드렸죠. 자, 그겁니다, 지금. 자, 그랬을 때 주가가 지금 여기 와 있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거는 과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냐, 그 부분인데. 이때 어떤 걸 따진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주가 정류 상승 따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 교육방에 계시고, 또 제 너튜브 라이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강원에너지에 대해서는 이 선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선 따라서 공략을 들어가면 돼요. 자, 돌파. 그리고 나서 여기죠. 그럼 여기가 1번, 하방부터 2번, 그리고 여기 밑에서 3번, 4번, 5번 선인데 눈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죠? 네.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나중에 돌파하고 나서 이날, 그 다음날 돌파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들어가도 충분히 기회가 있어요. 왜? 이만큼 더 가니까요. 자, 이게 바로 데칼코마니의 위력입니다, 여러분들. 선 3개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나눴을 때 좌우가 정확히 포개지는,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겠으면 여기 있겠고, 여기 있겠으면 여기 있겠고,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굉장히 쉽죠?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이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 거를 저를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마 차트 분석에 신세계이실 거예요, 신세계. 자, 이게 바로 데칼코마니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게 정확히 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그었을 때 똑같죠? 좌우를 포기하면. 자, 이 원리를 주식은 여러분들 물리예요, 물리. 자, GN1 에너지, 제가 히든 종목으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지금 방금 유사하게 갔던 강원 에너지하고 똑같죠? 넥라인, 넥라인. 자, 똑같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나서 정확하게 이 지점. 그럼 저희는 여기서 그때 매수 1번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 2번 들어갔고요. 한 몇 번을 공략을 했는지 몰라요, 이 GN1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이, GN1 에너지 같은 경우는 4천 원, 6천 원, 8천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천 원, 8천 원. 자, 오늘 어디까지 갔는지 보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끝났는지 보세요. 자, 8,350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8천 원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까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막혀 있죠? 그리고 얘도 지금 4천 원, 6천 원, 8천 원인데, 8천 원 안쪽으로 주가가 들어왔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한다? 무리할 필요가 절대 없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 드린 거예요, 매도. 초반에 돌파하고 갔다. 상방으로 치고 갔다. 그러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육방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장중 대응해드립니다. 장중 실시간 대응.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방 꼭 오셔서 이런 내용들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상승 비율 많이 말씀드렸죠? 이게 깨졌을 때 그 위력. 그리고 교육방 오시면 이런 것들 다 제가 가격 전략을 잡아드립니다. 가격 전략. 가격 전략. 정확하게 가격 전략을 잡아드립니다. 뭐 이런 것도 관심 종목 여러분들 충분히 매매기법도 배워가시면서 또 하실 수 있고. 그 지금 제가 이 교재, 캔들, 주식은 캔들이고요. 패턴이에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라든가 그리고 후행성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교육방 오셔서 동그라미 이거 하나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만든 자료 있죠? 여기 안에 이 교재, 동영상 같이 들어있어요. 여기 다섯 분 오늘 제가 추첨해서 여러분들 자택으로 택배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리춤 관련 첫 번째 종목 강원 에너지 데칼코마니 기법과 주가 정률 상승 비율 설명해 주시면서 매도로 의견 마무리해 봤는데요. 이 모든 기법, 모든 강의 내용, 방송 이후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 참가하는 분들 선착순 50분에 한해서 이 모든 강의와 모든 PDF 자료집이 담긴 기법서 지금 바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함께해서 모든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 리춤 관련 테마 두 번째 종목도 저희 한번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종목명은 하이드로 리춤인데요. 최근에 2차 전지 리춤 사업에 진출하면서 오늘도 크게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9% 넘게 상승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매매 전략 한번 들어보죠.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 종목 역시 매도인데요. 사실 2차 전지 리춤이 지금같이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거의 좀 받쳐주고 있는 유일한 테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이 하이드로 리춤이 오늘장 노란톡방 안에서 굉장히 핫하다고 들었거든요.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하이드로 리춤. 오늘 한 3등주 정도 돼요. 3등주보다는 한 4등주 정도 됩니다. 하이드로 리춤도 가면 굉장히 무섭게 가는 종목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금양이라든가 기타 종목들, 포스코, 엠텍 이런 종목들에 살짝 밀리면서 한 4등주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왜 들어갔냐. 일단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봤을 때 데보 마그네틱이라든가 그리고 금양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에 안착을 할 거다. 이런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일단 유럽 CRMA 관련해서 시항 쪽 이유가 워낙 강력하기도 하고 차트상 봤을 때 충분히 상한가도 갈 수 있겠다.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간다. 그랬을 때 후속주, 하이드로 리춤 같은 경우도 충분히 15% 이상의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 하면서 공략을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바로 공략 포인트가 여기예요. 여기. 이 포인트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여기서 눌려있었죠. 11,000원 정도 돼요. 눌려있었다가 돌파캔들이 나와버리죠. 여기 돌파캔들. 돌파캔들 나오고 나서 쭉 갔다가 쭉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돌파캔들 나오고 나서 항상 이렇게 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런 자리가 지지가 됐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이런 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 거기를 지금 얘가 어떻게 했냐. 오늘 돌파를 했어요. 얘가 이런 자리를 돌파를 했는데 지금 관련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초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 매수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방에서 오늘 후회하는 한이 있더라도 리튬 관련된 종목은 우리가 시장을 공략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면서 시장 공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나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5% 정도 시장 공략하는데 성공했다.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살짝 조금 약했어요. 하지만 다른 대장주들이 상한가 안착 못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으로서는 그래도 만족할 만한 성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엠텍 마찬가지죠. 여기 갭업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급등 패턴이에요. 일단 우선 이렇게 해서 주가 단위 나뉩니다. 나뉘고 나서 갭업이 일어나요. 갭업이 일어나고 나서 그러면 얘는 뭐냐면 여기는 지금 그냥 외딴 섬이에요. 그냥 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오죠.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얘가 이 자리에서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런 것들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이런 금양이라든가 이런 종목 치고 갈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드로리툼 충분히 우리가 공략해 볼 만했어요. 이런 것들이 또 의외로 강하게 가면 그날은 이제 좀 운수 대통인 그런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 엠텍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여기입니다. 5.14% 정도 그래서 여기가 공략 포인트였죠. 그래서 조금만 더 갔으면 좋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어제 라온텍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시장 공략을 잘 들어갔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할 때 교육방 오셔가지고 이런 매매기법을 좀 같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세하게 실전 사례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를 이런 가이드라인 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교육방 오셔서 엠컴텍이라든가 삼화알미늄 뭐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 또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했는지 그리고 조영호 전문가는 왜 인간 슈퍼 검색기인지 여러분들이 교육방 오셔서 또 기법도 배워가시고 또 종목도 얻어가시고 테마, 섹터 이런 것들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캔들 그리고 강의집 자료 거기다 플러스해서 동영상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캔들 강의하는 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색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원리 원리를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도 쉽고 그리고 머릿속에도 그리고 나중에 실전 사례 통해서 적용하기도 쉬워요. 원리를 알아야지 결국에는 적용을 하잖아요. 그 고스란히 제 노하우를 담은 USB 교재하고 동영상하고 같이 담아놓은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교육방에다 이응 남겨주시고요. 꼭 노란톡방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리튬 관련 두 가지 종목 모두 매도로 의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교육방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셔야지 실전 매매 기법 모든 교육 기법까지 모두 다 받아볼 수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참여코드 7777 7 4개 입력해 주셔야지 오늘도 방송 중에 조용우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선착순 50분께 제공하는 PDF 기법서와 동영상 강의까지 모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조용우 전문가님께서 뽑아오신 개별주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조용우 전문가님이 뽑아오신 개별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용우 전문가님의 강세주 바로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2차전지 각 공정에 투입되는 전자석탈철기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대보 마그네틱이 경영권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에 나섰는데요. 입찰에 많은 후보가 뛰어들면서 주가를 견인했고요. 오늘은 17.9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개별주로 대보 마그네틱을 꼽아주셨습니다. 역시나 또 2차전지 관련주로 갖고 와주셨는데요. 대급 마그네틱 지금 바로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이 종목도 리튬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차트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실제로 저와 같이 하시는 분들과 또 시장 공략을 들어갔었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핵심이 여기죠. 검은 색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정률 상승 비율에 의해서 6만 5천 원 8만 원 그래서 2만 원 단위로 움직여요.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은 근데 지금 우리가 제가 이 대보 마그네틱을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과연 여기서 내일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 싸움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지금 시간 외에서 8만 3천 8백 원 정도 그러면 아마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애매하죠. 그리고 항상 이 여기죠. 만약에 시초가가 여기다. 예를 들어서 그럼 각도가 이렇게 돼요. 항상 우리가 고점에서 걸리는 각도가 바로 이 각도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향후에 지금 미리 우리가 움직이지 마시고 향후에 돌파하고 나서 그때 움직이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도 이 자리 보세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중립형 캔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무너져버리죠. 지금 제가 어떤 바닥을 급등 나오고 나서 급등 나오고 나서 중립형 캔들이 나왔는데 중립형 캔들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잡는다는 거잖아요.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으니까 힘이 고정되는 건데 고정됐으면 위로 갔어야 되는데 못 가면 하방으로 이렇게 크게 무너져요. 항상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자리 이 자리 치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고정 여기예요. 지금 이 저항대 이 저항대 눈으로만 봐도 우리가 무서운 자리예요. 이 저항대도 있고 상방 쪽으로 해서 이 선도 있고 저항대도 있고 주가 정률 상승 비율에 딱 걸렸죠. 그래서 내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따가 제가 대부 마그네틱 이 차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하고 분석을 하면서 아까 제가 상승장악형 그거 말씀드린다고 했죠. 상승장악형 그래서 이 상승장악형을 오늘 대부 마그네틱 이 차트로 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면서 이런 캔들 강의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드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엘컴퓨터 이것도 말씀드렸으니까 또 빨리빨리 넘어가고 장중에 단타라든가 단계 트레이딩 이런 부분들 다 정률 상승 비율 해서 고점을 들어가는 거예요. 고점을 이런 것들 기준 없이 여기가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이에요. 여기 돌파했죠. 그럼 여기 매수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싹 슈팅 나올 때 빠져나오면 돼요. 이런 걸 모르고 나서 만약에 여기를 매수를 공략을 한다. 이거는 도박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급등주에 대해서는 고점 인식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다양한 사례들 여러분들께 교육방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 꼭 잡아가시고 교재라든가 동영상 강의 제가 준비한 거 있죠. 그래서 교육방 오셔서 동그라미 남겨주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장 강세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방송 종료 직전까지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조영호 전문가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모든 선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선착순 50분에게만 PDF 기법서 드리고 있고요. 그중에 5분 뽑아서 USB에 모든 기법서와 영상 강의 모두 담겨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놓치지 마시고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 조영호 전문가님 안에 투자칩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은 더욱더 특별한 강의 내용 준비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강의죠? 오늘은? 오늘 여러분들께 상승장학형으로 급등주 잡아내는 그런 급등주 미리 잡는 그런 매매기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교육방 오늘 조금 저조하신 것 같은데 많이 들어오셔서 이 부분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급등주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점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급등주 급등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불타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항상 이 고점 인식을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같이 세트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뭐를 안 하냐 추격 매수를 여러분들이 조금 덜 하실 거예요. 조금 이 추격 매수라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통계적으로 보면 좋지 못한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고점 인식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게 있으면 주가 정률 상승 비율 이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급락에 대해서 여기 추격 매수 했을 수도 있잖아요. 고점 인식이 없었으면. 그렇죠? 항상 고점 인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피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상승장악형이에요. 며칠 전에 또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어요. 상승장악형 말 그대로 상승이 나와야 돼요.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하락해서 나오면 왔다예요. 제일 좋아요. 하락. 급락이면 더 좋아요. 막 이게 봉이 무섭게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여기 차트 보여지면서 무섭냐 얼마나 무섭냐 이런 거 물어봤죠. 근데 막 이런 거 나오면 더 좋아요. 그럼 우리 막 흥분하고 막 그래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뭐를 이거를 일단 내용만 설명드릴게요. 하락이 나왔는데 급락 나오면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은봉을 완전히 감싸죠. 장악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상승이 장악했다 해서 말 그대로 쉬워요. 그래서 상승장악형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세가 어떻게 된다 전환된다. 상승추세로 전환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제 강의 자료하고 동영상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교육방 오셔서 신청을 하세요. 자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갔던 대부분 마그네틱이에요. 지금 제가 앵커님 지금 1번 2번 3번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서 과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상승장악형 과연 몇 번일까요? 오늘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보기에는 2번에서 2번을 기점으로 좀 높은 상승이 한번 나와줬거든요. 그런데 3번에서도 3번 이후에 급등 엄청난 이 캔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2번 3번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저는 그러면 3번 선택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너무 잘 맞추셔서 트릭을 잠깐 낸 거예요. 지금 다 맞아요. 1번도 맞고 3번도 맞아요. 네. 다 맞습니다. 정답은 2개인가요? 정답 2개.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1번은 이거는 관통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관통용 따로 있습니다. 관통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은봉이 나왔죠? 그런데 은봉이 지금 1번 은봉 그리고 2번 은봉 급격하게 나와버립니다. 급격하게 이때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중2캔들 나와서 조영호 전문가가 바닥 찍고 바닥 찍고 중2캔들 나오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여기를 매수를 했는데 어? 밀리네? 저 같으면 사실 이 자리에서 손절 나갔겠죠. 그런데 미처 내가 경황이 없어서 못했다.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패닉이 하얘 그러신 분들 지금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딱 봤더니 바닥을 좀 잡는 것 같다. 그런데 그다음 봉에서 상승 장악형이 나왔네.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단가를 이제는 맞춰야죠. 여기가 추가 매수 자리예요. 여러분들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하시는데 추가 매수는 이럴 때 하는 게 추가 매수입니다. 나만의 트레이딩 트레이딩 논리가 명확해 있을 때 자신이 있을 때 나 이 자리에서 손실 봐도 요한은 없어. 나 자신 있어. 이거 내가 많이 보던 패턴이야. 이럴 때 추가 매수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럴 때 여기서 다시 한 번 상승 장악형이 나와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1번 2번 3번 급락 나오죠. 와 이거 어떻게 여기서 불타기 하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불타기 물타기 아니고 불타기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주식은 차분하게 하세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자 바닥 잡았네 어 나왔다. 여기 추가 매수 해도 충분합니다. 조금 더 내가 숙련됐다. 이 매매기법에 대해서 그럼 아마 요봉에서도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요자리나 그쪽 해서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어요. 이 은봉 나올 때 여러분들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당황하실 게 아니라 빨리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내가 자를 건지 아니면 내가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 패턴 이게 걸렸네 내가 여기서 라인 잡고 추가 매수 전략 할 거야. 자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렸죠. 교육을 절대 급락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제 교육방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실전 매매 사례를 통해서 거기다가 반복이 필요해요. 한 번에서 어떻게 알아요. 두 번에서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절대 몰라요. 저 이 매매기법 지금 프랍 트레이더로 10년 넘게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깨닫는 거예요. 이제 겨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을 몇만 번 해봤겠죠. 매일 장중에 트레이딩 하는데. 강원 에너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까는 지금 하락했을 때 그 경우를 그 경우에 대해서 상승장확형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반대죠. 바닥에서 적산병 나오고 나서 그죠. 적산병 적산병 나오고 나서 이런 각도를 만들죠. 각도 나오고 나서 하락 이 상승 장악형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레벨을 다시 끌어올리죠.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상승장확형을 파악 파악 해석할 것인가 그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승장확형이 나오고 나서요. 상장 상장 나오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저는 이거를 나뭇가지라고 그래요. 이 나무가 있죠. 양봉 근데 그 다음에 이 상승장확형 나오고 나서 이 나뭇가지 즉 절대 여기를 떼지 않아요. 하방으로 보세요. 나뭇가지죠. 나뭇가지 나뭇가지 자 그러면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는 나뭇가지 패턴은 상승추세 지속형이에요. 상승추세 지속 자 그리고 나서 라인 잡죠. 그리고 다시 한 번 이거 나오죠. 그 다음에 급등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일련의 적산병 나오고 나서 이 단계를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허 벌판에서 이거 제가 노란색도 만약에 표시를 안 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차트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석을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해석 방법을 어디에서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지금 제 교육방에서는 그리고 장중 생방송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서울경제TV 이 생방송에서 이런 교육을 제가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방 꼭 오셔서 이런 것들 반복적으로 실전 사례까지 해서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게 주가가 하락하든 뭐하든 조영호 전문가에게 교육받은 여러분들은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 트레이더로서 앞으로 이런 거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장 대응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 있습니다. 금낙금낙금낙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집 그리고 여기다 동영상 꼭 교육방 오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조영호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바로 적용 가능한 캔들 강의 오늘은 특히 상신 장학형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영호 전문가님 무료 강의 함께 들을 수 있고 실전 매매 기법 들을 수 있는 방법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 준비되어 있는 모든 PDF 기법서와 강의까지 모두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대했던 시간이죠. 이제 히든 종목 공개 시간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히든 종목 공개에 앞서서서 조영호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상승률 탑5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조영호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노란톱방 입장해 주셔야지 방송 이후에도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나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조영호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갖고 온 거는 DA 테크놀로지예요.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덴티스 생각보다 좀 좋지 못해서 아직도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 여러분들과 또 같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DA 테크놀로지 갖고 왔어요. 2차전지 장비 관련주고요.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에코프로 등등 해가지고 대표적인 종목들 많죠. 주가가요 상당히 높은 곳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록 LG화학이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은 고점 치고 나서 살짝 꺾이는 모습도 있지만 이제 그러면 이런 모습을 토대로 했을 때 비교적 고점에 있어요. 고점 어떤 섹터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을 때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순환매가 일어납니다. 순환매 지금 2차전지는 우리가 앞으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요하고 이런 부분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여러분도 인정하시는 거고 저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죠.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거. 산업은 커질 거예요. 산업은. 그에 따라서 2차전지에 속한 경쟁력 있는 회사는 다 좋아요. 지금 DA테크놀로지에 최근 천억 원 해외 수출을 위한 선박 완료를 했고요. 지금 순환매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죠. 주가 레벨이 낮게 있어야 돼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좀 밀리고 그리고 저점에 있는 종목들 섹터 내에서 이런 종목들은 살짝 주가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 레벨을 맞추는 이게 순환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관련해서 2차전지 순환매 종목으로 DA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가 중요한 자리예요. 누가 봐도 그리고 나서 계속 하방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절대 못 올라요. 절대. 2차전지가 가든 말든 얘는 절대 못 올라가요. 절대. 그러다가 이 날도 심지어 못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급락이 원투펀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패턴은 지금 제가 권총 손잡이 패턴이라고 그래요. 권총 손잡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권총이라고 하면 여기죠. 이겁니다. 지금 권총. 그래서 제가 저는 이걸 갖다가 권총 손잡이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겁니다. 나왔어요. 이거는 여기 깼어요.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지금 내일 장 초반에 또 교육방 그리고 장중 생방송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조영호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2차전지 순환매 종목으로 DA 테크놀로지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오늘장 UAM 관련주로 새로운 호재가 엮이면서 더욱더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매매 전략 지금 바로 방송 이후에도 함께할 수 있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바로 들어오셔서 오늘 준비된 모든 선물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영호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 팀과 같이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